나머지 4분도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너무 멋지게 걸어오는거 아니에요? 자 5분 모두 이제 완전체로 단체처령하겠습니다 정면 바라봐주세요 조금만 간격을 띄워 좁혀달라는건가요? 정말 끝도 없이 셔터 버튼을 누르고 싶을만큼 매력이 가득한 친구들인데요 잠시만 살짝 좌측으로 몸을 움직이셔서 좌측을 향해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장한 표정들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우측을 향해 서주세요 이렇게 5명이 나란히 한 줄로 서니까 꽉 찬 느낌이 들고 너무 듬직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포토타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앨범에 관해서 이야기 나눌텐데요 준비를 위해 퇴장해주시면 제가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앨범의 타이틀곡을 보여드리지를 힘차게 인사부터 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수업들 안녕하세요 AB6IX입니다 네 인사부터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인 만큼 멤버 한 분씩 개별적으로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AB6IX의 도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AB6IX의 박우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AB6IX의 대휘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어폰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B6IX의 새로운 멤버 전웅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B6IX의 리더 영민입니다 네 일단 우선 제가 팀을 대표해서 오늘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데뷔 무대들도 보여드리고 또 앨범에 대해서 소개를 할 텐데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모습들을 오늘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좋은 응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한 번씩 인사말을 들어봤는데요 영민씨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못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오늘 드디어 완전체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백문이 불연일견이죠 말보다는 일단 무대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준비를 위해서 멤버분들은 잠시 무대 뒤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